사랑하는 님 사랑하는 님 실속은 없어도 신사체면에 그 누구 잘못이냐 인사를 해야지 내 주머니에 먼지가 나도 가보잖아 약속 시간은 지났으니 할 수 없고 사랑하는 님 사랑하는 님 오 아우했으면 좋겠노 아우시겠다 버스가 섰는데 아가씨는 내려요 용기를 내서 함께 내렸죠 기다리고 서있던 저 한성분 아가씨를 모시고 멀리 사라져가네 닥쪽 등에 지붕만 보면 무엇하나 아 사랑하는 님 기다릴 때나 가볼 곳을 아 그님 가고 나만 외로이 오우 잘꼬 예우 잘꼬 오우 잘꼬 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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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꼬